두 번째 기관의 눈입니다. 내년부터 말입니다. 그 공모주 청약 제도가 달라집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소액으로는 사실상 공모주 시장의 접근조차 불가능하다. 이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150 대 1, 200 대 1 이러니까 뭐 1억 증권회사 가서 1억 넣으면 뭐 1주 받고 2주 받고 이러지 않으셨습니까?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바뀌어질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좀 잘 돼야 될 텐데 오늘도 이경준 혁신투자자문 대표.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. 정부가 공모주 청약 제도를 내년부터 바꾸겠다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? 네 일단 개인 분들 일반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그 지금 배정이 20% 정도 돼 있는데 앞으로 바뀔 내용은 우리 사주 조합에서 미달된 그 물량을 최대 5%까지 배정이 돼가지고 25%까지 배정이 된다 정도로 좀 뭐 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돈이 많은 고액 자산가들이 여기저기 증권사별로 다 넣고 계좌 넣고 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부터는 절반 정도를 균등 배정 방식으로 한다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기존의 절반 정도는 기존 방식대로 그리고 나머지 50%는 균등 배정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증거금 이상으로서는 동일하게 배정을 한다.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뭐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지금 배정되는 한도가 개인들이 몇 퍼센트입니까? 현재는 20%입니다.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로 늦는다니까? 25%까지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. 25% 정도 늘어난다. 그러면은 굉장히 아쉽지 않습니까? 어떤 입장에서? 뭐 예를 들어서 5%분이 늘지 않으니까. 그럴 수 있는데 이게 2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는 개인 일반 투자자들은 뭐 수혜 측, 막 물량을 이제 없앤다 만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동학개미 때문에 더 늘어났다는 점은 참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5% 정도의 하일드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네. 기관들은 뭐 맨날 파는데요. 네. 근데 개인들도 많이 파시고. 동학개미가 올해는 다 올린 거니까. 네. 맞습니다. 뭐 분위기에 따라서 잠깐 뭐 분위기가 이제 동학개미 소위 말해서 리테일 투자자.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의 이런 배정된 포션, 배정될 수 있는 이 물량을 좀 스스로 늘렸다.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? 그렇기보다는 이제 뭐 이번에 SK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게임즈라든지 엄청 수익이 뭐 300%, 400% 가다 보니까 이번 조금 정부에서 조금 개인들에게 조금 혜택을 주고자 알아서 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그렇게 잘 믿어지진 않지만 알겠습니다. 그 개선이 결정된 겁니까? 네. 12월 1일 증권신고서부터는 적용이 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지난번 또 출연 때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조금 한번 업데이트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첸 FNB. 네. 이거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어제만 해도 4개의 공모주가 동시에 공모청약을 받기도 했어요. 네. 맞습니다. IPA가 너무 많이 되면 사실은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되는 거예요? 보통은 12월이나 11월 때 상장하는 종목에다가 청약이 겹치면은 잘 안 되는 것들이 약간 조금 정석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탁금이라든지 시중에 자금이 갈 데가 없습니다. 부동산에 갈 데도 없고 실물 경제로 갈 데도 없으니 이게 증시에 들어왔는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공모주가 가장 쉬운 거죠. 그러다 보니까 4개의 청약이 있었지만 대여가 없었고 다 고만고만한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같이 4개가 잘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4개 회사가 다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. 알겠습니다. 지금 투자자의 예탁금이 65조가 넘었어요. 네. 사상 최대치 정도. 네. 사상 최대치인데요. 그러면 이 공모주 열풍 때문에 예탁금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는 거예요?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굉장히 금리가 저렴한 상태에서 아시다시피 부동산에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런 수급까지 다 갖고 와서 증시에 지금 예금 모아놓은 거죠. 예금에 맡기기에는 연 1%, 2% 주는데 거기에 넣을 수는 없고 부동산 하자니 보유세, 재산세 많고 그러면 답은 딱 하나거든요. 증시. 그로 인해가지고 늘어난 게 이번에 비트코인도 막 1900만 원 넘고 2000만 원 넘고 이렇게 됐는데 돈이 오갈 데가 없어요. 유동성이고 실질적으로 투자할 데가 좀 없고 부동산은 규제가 심해서 어차피 증시로 좀 몰릴 수뿐이 없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옮김에 공모주로 들어간 거죠. 옮김에. 옮겨놓은 김에 공모주가 있으니 그거라도 좀 해서 수익을 좀 챙기자.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보면 오늘 지금 IPO한 기업 공개하고 상장된 회사가 있죠? 하나기술이라고요? 네, 맞습니다. 하나기술이 2차전지 관련 중과 같은 경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잘 가는 종목이 있는 방면에 또 잘 가지 않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? 주목을 받지 못한 것들. 최근에 공모가보다 좀 낮아진 것은 A 플러스 S, GA 독립보험 대리점 거기 제외하고는 일단 공모가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아예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고 보험 같은 경우는 막 우리나라 다 알고 있는 S사 그 S사 생명까지도 공모가를 하해할 정도로 모든 보험사들이 다 공모가보다 하해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예견된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더군다나 경쟁률이 3대 1이었어요. 그리고 백 곳이 안 되는 그 기관들이 몰려있고 제가 뭐 십 년 동안 봐왔을 때는 가장 조금 낮은 인기가 없었던 좀 참패라고 볼 수 있었던 그 종목 제외하고는 다 공모가 위에 있기 때문에 미코바이오메드라는 그 진단키트 업체도 지금 공모가 밑에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백신이 지금 개발됐다는 소식과 함께 진단키트주가 동만 하락하고 있어요. 시젠이라든지 뭐 제노루션 미코바이오드 전부 다. 동만은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일단은 공모가 위에는 다 좀 있는 상태여서 아직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11월 말이고요. 그러면 12월에 예정된 공모 일정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? 일단 공모 일정은 끊었는데 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클리노믹스라는 다중오믹스 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.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? 클리노믹스. 클리노믹스. 네. 다중오믹스라는 제품을 이용해 가지고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유전체 진단 분석하는 업체고 또 하나가 이번에 제가 프리시젠바이오 대표님이랑 식사를 하고 불합을 왔는데 프리시젠바이오도 현장, POCT라는 현장검사 하는 그런 업체인데 우리가 보통 응급실 갈 때는 CT나 MRI 찍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이 기업은 TBI라는 어떤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손쉽게 그리고 검사의 시간은 줄고 결과의 속도는 빠르게 나오는데 가격은 낮은 그 기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프리시젠바이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 제작진에서 종목 이름을 좀 천천히 다시 한 번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프리시젠바이오. 네. 프리시젠바이오. 프리시젠바이오. 아마 다들 뭐... 두 개네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볼 내용들이 클리노믹스에 지금 나오는 자막 나오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프리시젠바이오. 네.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는 너무 급등하면 또 이제 또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생각보다는 어? 생각보다는 안 올랐다고 했을 때 이제 들어와 종목인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내년에는 지금 대여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내년에 우리가 또 유심히 볼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그 이번에 삼성증권이 주관하고 있는 그 싱가폴 바이오 시밀러 개발 업체인 프리시젠바이오 파마 라는 기업이 있는데 현재 2조 원입니다. 시가총액이. 그리고 공모 규모가 5천억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배정된 게 한 1250억 정도가 가능되어 있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도 거의 2021년 1호 기업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고 또 2, 3월 정도의 SK바이오 사이언스. 아, 이거 좀 관심이 있겠죠. 네. 이번에 백신이 됐던 마네튼킹. 이 백신이 지금 만들고 있죠? 네. 맞습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 화제가 굉장히 됐었던 그 기업이 아마 연내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하고 2, 3월 정도의 공모 일정이 진행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좀 모든 투자자들이 알만한 기업으로는 SK바이오 사이언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알겠습니다. 그 외에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SKIET. 2차 전지나 아니면 폴더블폰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SKIET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카카오뱅크하고 네. 페이. 그냥 카카오 페이. 뭐 크래프트도 있고. 그다음에 LG화학에서 물적 분할한 네. LG에너지솔루션. 이런 건 좀 기대가 되겠죠. 네.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. 이경준 혁신투자임대표와 공모주 시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